마포구 보건소 2층에는 햇빛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. 이는 예비 부모의 임신 준비 과정부터 출산 후 산모의 건강관리, 영유아 건강검진까지 한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곳인데요. 항상 대상 주민들을 위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. 11월은 모자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데 관련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 많은 관심 바랍니다. 출산 및 모유수유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건강한 출산, 육아 동료를 위한 11월 모자 건강교실이 마포구 햇빛센터에서 운영됩니다. 여기서 모유수유 클리닉은 신생아 모유수유 지도 등을, 출산 준비교실은 태교, 임신, 건강관리 등을 제공합니다. 또 부부태교 등 토요 예비 부모교실, 아기 돌보기와 목욕법 등 우리 손주 돌보기 교실 등이 구성됐습니다. 신청 및 정원 확인은 마포구 평생학습포털 누리집, 보건교육에 접속해 가능합니다. 이때 비용은 무료입니다. 임산부 및 산모, 예비 부부 등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마포구